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씨에요. 오늘 영상은 베이스어스와 함께해요. 제가 소개할 상품은 바우이 H1i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에요. 그럼 바로 같이 언박싱해봐요. 언박싱하면서 제가 이 헤드셋을 받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레뷰라는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신청해서 당첨된거에요. 제가 아직 구독자 수도 손가락으로 셀 숫자인데 어떻게 받은건지 궁금해하실까봐요. 자세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헤드셋부터 꺼내줍니다. 헤드셋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계속 느끼는건데 일단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껏 내추럴 그린 색상이에요. 헤드셋 ASMR 듣고 가실게요. 이렇게 너무 이쁜 싼무색 헤드셋이 현재 네이버 공식몰에서 69,000원밖에 안해요. 머리 닿는 윗부분에는 베이스어스가 영어로 적혀있어요. 베이스어스 네이버 공식몰에서 구매하면 무료 반품 교환 및 1년 무상 AES도 가능하다고 하니 엄청난 가성비죠. 헤드셋이 들어있는 상자에 두개의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어투, 시 충전 케이블과 옥스 케이블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어요. 옥스 케이블은 이 헤드셋을 무선 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베이스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의사의 유명한 상품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베이스어스 거더라구요. 그래서 더 신뢰를 가지고 이번 헤드셋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헤드셋 무게는 266g이에요. 무게도 무게지만 헤드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머리와 귀 모양에 맞춰 밀착되더라구요. 오른쪽 윗부분엔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바로 위에 있는 다기능 버튼을 꾹 누르면 불이 깜빡거리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다기능 버튼 위에는 볼륨 버튼 두개가 있답니다. 왼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운오프할 수 있어요. 안전인증번호 스티커도 있는데 뗄게요. 머리 사이즈를 고려하여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설정하여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많은 분들이 편리성,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실텐데 접이식 디자인으로 출시되어서 부피 차지가 적습니다. 이젠 헤드셋 말고 같이 있던 비닐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있네요. 먼저 귀여운 스티커에요. 그리고 품질 보증서도 있구요. 이건 사용자 설명서에요. 단순히 사용 설명서인데 굉장히 두껍죠. 그 이유는 17개의 언어 설명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언어를 지원하죠. 그러니 외국인분들도 쉽게 사용 설명서를 익힐 수 있으실거에요. 65페이지를 피면 한국어로 된 사용자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다기능 버튼과 볼륨 버튼이 단순히 전원과 음량 설정만 가능한게 아니라 통화, 음악, 저지연, 비싸 모드 등 여러 기능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작동 지침들도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스어스 헤드셋이 정말 가성비인 이유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바로 충전시간 대비 재생 가능시간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노캔 없이는 최대 100시간을, 노캔 상태로는 최대 7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헤드셋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